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입문용 오디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 혹은 앰프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뒤 이어서 스피커도 설명을 드리고 할텐데 어느정도 아주 기초 입문용에서 고급 화이파이의 초입의 단계에 들어서는 그정도 가격대의 화이파이용 앰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내가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다가 플레이 기능과 앰프 기능을 좀 분리를 해보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인원 제품을 쓰다가 플레이 기능과 앰프를 분리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설명드린 제품이 앰프 기능 안에 블루투스와 CD, 네트워크 기능 그런 기능들이 포함된 제품이었어요. 부피는 작으면서 절대 성능보다는 사실상 기능을 더 우선해서 만든 제품인거에요. 오디오를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고 싶다. 뭔가 더 진지하게 취미에 파고들고 싶다. 뭔가 더 깊이 있는 음악음을 듣고 싶다. 좀 더 비싼 가격의 앰프를 분리를 했을 때 플레이어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분리를 했을 때 가장 가격대비 성능이 좋고 추천할 만한 제품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언제 내가 분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분리를 했을 때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 일단은 진정한 하이파이적인 음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 진정한 어떻게 보자면 하이파이용 앰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0만원 미만의 올인원 제품들. CD, 미니 리시버 그리고 잡단 네트워크 기능 들어가 있으면서 온갖 기능을 다 망라해놨는데 물량 투입은 별로 안 돼 있고 무게는 가볍고 그런 제품들을 보고 살상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전문이 완벽한 어떻게 보면 하이파이용 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파이적인 음질이 도대체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오디오 입문을 하셨을 때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좋은 음질이 어떤 상태의 음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 오디오 제품을 구매를 했으면 음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쉽게 음질을 판단하는 방법이 첫째로 더 선명하냐, 더 선명하지 않느냐. 그 선명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저음이 더 나오냐, 덜 나오느냐. 중고음과 저음. 가장 구분하기 쉬운 이 두 가지 특성의 음으로 구분을 많이들 하십니다. 전체적인 음조, 전 대역을 다 들어가면서 그 대역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깊이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못 들어요. 환경의 영향도 있고 매칭의 영향도 있고 당장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을 캐치를 해서 그게 좋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빨리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조로운 특성을 캐치를 해서 그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바꾸기 전에 비해서 선명도가 더 좋아졌느냐, 덜 좋아졌느냐. 저음은 더 단단하고 웅장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덜 나오느냐. 그걸로 변화를 금방금방 캐치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캐치가 가능하죠. 더 선명해졌는지, 덜 선명해졌는지, 저음이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그런 방식으로 판별해서 오디오를 하시다가 매번 선명도만 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음악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선명도만 가지고 음악을 들어가지고는 음악에 깊게 빠져들기가 힘들어요. 음악의 음악성, 음악의 표현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명도 하나만 가지고는 그 음악의 깊이와 모든 표현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선명해졌느냐, 덜 선명했느냐 그것만 파악을 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오디오 생활을 하다가 그게 이제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선명해지기는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은데 이게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지, 덜 좋게 들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었을 때 소위 말하자면 뭔가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음악성, 질감, 표현력, 촉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 보컬만 하더라도 더 높은 옥타브까지 소리를 내지르느냐 못 지르느냐 노래를 부를 때마다 조금 이제 소리를 내지르는 가수의 노래만 들었는데 뭔가 감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뭔가 진하게 마음을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깊이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경광석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윤종신, 이승환, 신해철, 이소라 그런 분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런 분들 특징이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소라가 요즘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옆에서 진짜 찬하게 이렇게 위로를 하듯이 말을 이렇게 건네듯이 너 힘들지? 너 힘들지만은 내가 이해해 너의 입장을 힘내길 바래.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딱지막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을 건네듯이 감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공감의 능력 그런 위안의 느낌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이소라의 목소리가 저는 갑 중의 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구카스텐 하현우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의 노래 부르는 게 더 마음에 든다라는 것과는 접근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덜 선명해도 훨씬 더 우리가 감성 쪽으로 더 좋게 느낄 수 있는 음역대 아무래도 이제 중음역대겠죠. 중음역대와 저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울림 깊이 그리고 매끄러움 촉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배음이 풍부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훨씬 더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히 디지털적으로 느끼게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처럼 매카롭고 따스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사람 목소리에 목질감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두께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느낌이 나와주느냐 안 나오느냐 조그만한 미니 컴포넌트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죠. 중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대역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대역도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느냐 그런 낮은 대역의 표현까지도 잘해줬을 때 그리고 음악의 이 주파수가 삼각형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위로는 뾰족해가지고 선명하게는 느껴지지만은 아래가 너무 얇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 자체가 들음에 있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불안하고 살짝 불편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된 분일수록 이 밑변이 넓은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안정감을. 아니 무슨 음악 들으면서 안정감이 필요해. 듣고 그냥 짜릿하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음악을 훨씬 더 많이 들으신 분들. 20대인 분들보다는 40대인 분들 중에 음악 좋아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음악을 많이 들었겠죠. 제가 그분들보다 오디오를 더 잘 알 수는 있어도 음악 자체에는 60대의 음악 애호가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밑변이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한 음이 더 많이 나와주는 깊이감이 있고 두께감이 있고 매끄러움의 표현이 되는 중음역대에서 특정 악기라든지 목소리의 그 목질감 그리고 윤곽, 밀도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돼주는 소리 그런 소리를 좋은 소리라고 늘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런 소리로 음악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가 있고 그 음악 자체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그냥 스테인리스 긁는 소리처럼 유리 긁는 소리처럼 그냥 디지털적으로 나버리게 되면 정말로 음악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 소리로는 음악 자체를 아예 안 듣게 되죠. 현 음악이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 피아노, 그리고 타악기 그런 악기들의 윤곽과 밀도와 이미징과 두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느냐 안 표현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이파이적인 음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앰프들이 비로소 그런 음을 추구하는 앰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인원 제품들은 그런 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올인원 제품들은 쉽게 즐거운 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원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음질이 좋으려면 앰프 혼자서 소리를 절대 못 내요. 결국은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앰프를 내가 찾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스피커도 좋아야 돼요. 그 스피커를 잘 제어해줄 수 있는 앰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오디오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따졌을 때 중요한 게 너무 많죠. 공간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케이블도 중요하다고 하죠. 기본 원소스도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 진짜 느낀 겁니다마는 공기의 질에 따라서도 음질이 바뀝니다. 공기의 질. 비가 내리는 날 음악소리가 다르고요. 새벽에 찬 공기일 때 음악소리가 다르고요. 그 정도로 음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쉽게 그거를 결정지을 때 그러면 일단은 스피커하고 앰프 둘이서 거의 대부분 다 결정이 나요. 상당 부분이.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건데 100만원 후반대의 올인원 제품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기본기가 뛰어나다. 그런 거를 확인을 했어요. 100만원 초중반까지의 올인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물리면 물릴수록 음질이 더 개판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아예 제어를 못해줘버리니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칭을 잘했을 때는 정말 좋은 제품들인데 소위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중급의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올인원 제품을 좀 벗어나서 이런 단독의 앰프 본인의 성능이 좀 더 강화가 된 이런 정도의 앰프를 물려줘야만 소위 성능이 좋다라는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얘네들은 어떠한 점에서 그러면 성능이 100만원대의 올인원 제품보다 성능이 더 낫다라는 것이냐. 얘네들이 어찌됐든 판매가격이 200은 넘으니까요. 100만원대의 제품들하고 비교가 되어야겠죠. 워낙에 입문자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력을 보지 마시고 앰프의 무게를 먼저 보세요. 근데 앰프가 무겁다. 그러면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앰프 내부의 트렌스 용량을 확인하세요. 트렌스라는 게 오디오용으로 쓸 수 있는 전류를 변환하는 장치를 보고 트렌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트로이덜 트렌스라고 해야지고 요즘 앰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도넛 형태로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트렌스를 씁니다. 그 트렌스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적인 출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 트렌스의 용량이 떨어지면 그 출력이라는 것은 마치 티코도 150키로 나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150와트짜리 앰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볼륨을 올리면 볼륨이 크게는 나와요. 근데 볼륨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산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볼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실질 볼륨은 30와트면 끝나요. 그 30와트 내에서 얼마만큼 질감이 좋은 얼마만큼 음질이 좋은 음질을 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좋은 양질의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용량의 트렌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원통용으로 이렇게 쑥쑥 솟아있는 거 있어요. 전기를 모아놓는 전원 캐페시터라고 합니다. 그것들도 용량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용량이 또 어느 정도인가. TRM프들이라고 하니까 트랜지스터로 증폭을 하죠.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채널당 몇 개를 사용했으며 전체 몇 개를 사용했는가. 푸시풀 방식이라고 해서 증폭을 강하게 증폭시키는 방식이 또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채널당 2개를 사용하는 앰프도 있고 4개를 사용하는 앰프도 있고 12개를 사용하는 앰프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참고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당 4개씩 총 트랜지스터가 8개 이렇게 들어가는 앰프들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초반대만 해도 TR이 4개 정도씩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좀 더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앰프의 성능이라는 것은 물량 투입에 의한 성능 구동력과 제어력입니다. 구동력의 능력과 음색의 감성적인 능력 그 두 가지를 별개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앰프의 그냥 기본기가 좋으려면 트랜스의 용량과 캐페시터의 용량 그리고 TR의 개수 이런 정도를 봤을 때 봤을 때 이게 다 좋을 필요는 없고 이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다른 앰프에 비해서 좀 더 낫더라. 동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더라. 그러면 기본기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앰프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앰프들 중에 그런 구성이 가장 좋은 앰프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독일 브랜드죠. 빈센트 오디오입니다. 빈센트 오디오의 SV237MK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종 아, 편론가님 뭔가 숨겨진 명품 같은 거 없습니까? 숨겨진 보석 같은 제품 없을까요? 저는 숨겨진 보석 같은 제품을 많이 알아요. 그런 제품을 추천하면 반응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주 실장님께서 아니면 편론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관심을 가는데요. 그건 너무 안 유명하지 않나요? 대체줄로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유명합니까? 숨겨져 있었으니까 안 유명할 수밖에 없죠. 유명한 제품이면 숨겨져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제품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브랜드지만 해외 수출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간단하게 이 회사가 1995년 시작된 걸로 나와요.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이 회사에 그래도 괜찮은 거는 오너 엔지니어가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독일에서 단순히 빈센트 오디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오디오 브랜드를 수입해서 독일에서 판매하는 업무도 해요. 어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도 몇 가지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작사가 그런 수입 유통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다른 국가의 오디오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엔지니어링, 설계도 좀 합니다. 자기가 원래가 이제 좀 전자기술이 좀 있어요. 진공원 앰프 같은 것도 좀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주변에서 평가도 좋고 남들이 좀 팔아봐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설계한 앰프라든지 이제 CDP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직접 다 100%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 그다지 큰 흠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독일 잡지라든지 유럽에 있는 몇몇 잡지들을 보면 그 활동을 해온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리뷰라든지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리뷰 같은 것도 제법 나오고요. 꼭 유럽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미국에도 수출된 이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브랜드의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이 가격대까지는 제품의 성능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품 성능 위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우수하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물량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내부 트랜스 용량이 500볼트 암페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써져 있어요. 파워 컨섬션 해가지고 500와트 이렇게 써져 있고요. 제가 이제 추천 제품을 이 가격대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되게 음질도 좋고 추천하고 싶다라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제품이 전부 다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이 가운데에 빨갛게 불 들어오는 진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자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회로를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은 어떤 전문가분 말로는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 진공관은 그냥 미관상 붙여놓은 것 같다. 그리고 내부를 까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또 진공관이 따로 붙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색을 튜닝하기 위한 프리브에 장착된 진공관이 붙어있고요. 증폭을 하는 거는 양쪽에 이렇게 박렬판이 크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얼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박렬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게 차이가 꽤 납니다. 이 박렬판이 물리적으로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이 박렬판에 트랜지스터가 채널당 4개씩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고 콘덴서도 양쪽에 용량이 만짜리가 각각 두 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캐페시터의 용량은 그 정도가 가장 이 가격대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정도 용량이 한 400만원대 앰프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 설계 용량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일단은 출력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출력이 이제 동급의 다른 앰프들 비해서 좀 높아요. 이 앰프의 공식 출력은 8옴 기준으로 150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00만원대에 판매되는 앰프들 중에서는 거의 출력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물론 이제 브랜드가 다르면서 출력은 별 의미는 없지만은 경험상 봤을 때 그 출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성능이 나와주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특한 거는 얘네들 빈센트 오디오는 전부 다 제품이 특징이 AB 클래스 방식으로 150와트다. 그러면은 그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정확하게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와트까지는 순수 퓨어 A 클래스로 작동을 합니다. 순수 10와트 정도면은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게 하긴 한데 볼륨이 이제 여기 이제 볼륨 노브가 있잖아요. 볼륨 노브가 뭐 대략 한 9시 정도 방향까지 볼륨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정도까지는 A 클래스로 출력이 되지 않나. 얼추 그렇게 가정만 좀 해봅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는 게 좀 더 흥미로운 점이긴 하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노브도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중고음의 양을 조정하는 거 저음의 양을 조정하는 거 트래블과 베이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 되는 것보다 낫죠. 당연히 왜 그러면은 매칭에 따라서는 저음이 좀 과잉인 경우도 있고 매칭에 따라서는 중고음이 조금만 더 깨끗하게 좀 더 이탈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이제 저 노브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헤드폰 단자가 없는 앰프들도 많거든요. 뒤에 단자를 보시면은 USB 입력 단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입력이 가능합니다. 광 단자 하나고요. 동축 단자 하나. 광 단자에는 뭐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요즘은 다 광출력을 해요. 오디오 출력을 그래가지고 데스크탑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광 단자를 이용을 해야지 연결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음손실이 없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디오 평론이라든지 제품 추천을 하면서 유독 앰프의 무게에 좀 연연하는 편이죠. 이 제품이 현재 판매되는 가격선에서 어쩌면은 일본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앰프일 것 같아요. 얘가 공식 무게가 20.4kg입니다. 앰프의 무게가 20kg가 넘는 것과 안 넘는 것 그리고 30kg가 넘는 것과 안 넘는 것이 일종의 절대적인 계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성능 차이가 팍팍 나요. 소리의 에너지의 차이와 소리의 구동력 차이가 팍팍 납니다. 팍팍 납니다. 일본 제품들 중에서도 20kg가 넘는 앰프들이 있긴 있는데 일본 제품은 버전 변경을 좀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구형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이 제품은 나름대로 롱런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제품으로서의 그런 차별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제품이 가격 대비 만듦새, 부피, 무게, 스펙, 구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참신하고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제품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 항상 그 제품을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집에서 그냥 오디오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좋아하는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좋아하는 제품을 옆에다가 계속 놔두고 있으면서 다른 제품을 매칭을 해서 사용할 때 이 가격대에서 좋은 매칭을 만들고 싶을 때 꼭 그 제품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MK입니다. 앰프의 가격을 200만원 초반대에서 꼭 만들고 싶다. 더 이상 앰프 가격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가장 최상의 음질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내가 입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 놀이를 할 때 좋은 패를 가지고 있고 싶잖아요. 그 좋은 패를 중의 하나가 지금 이 앰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앰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가 전문가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산이 그런 상황에서는 앰프를 꼭 빈센트 오디오를 넣어줘야만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스피커에서 좋은 음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내에서 좋은 음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진정한 전문가 있고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런 입증을 검증을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패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일단은 성능이 되니까 계속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매칭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추천을 합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성능은 그냥 탑이에요. 탑.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만 브랜드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죠. 브랜드가 아주 유명한 메이저 회사가 뭐하러 제품을 이렇게 싸게 내놓겠습니까?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물량 투입을 하고 현지에서 직접 고급 엔지니어가 조립하고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저도 좀 신기해요. 사실 가격 대비 성능이 그냥 중국 오리지널 브랜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중국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욕먹을 이유는 아니죠. 왜? 애플도 중국 생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의 물량 투입과 이 정도의 만듦새가 나온 겁니다. 독일 브랜드인 건 맞아요. 그리고 독일에 온의 엔지니어가 있고 독일에서 설계를 하고 근데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희로서는 추천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초반부터 제가 사용해본 300만원 미만 앰프 그게 국내에서 시중에 판매됐던 제품에 실질적으로 한 90%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성능의 특성 항목을 몇 가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소리의 에너지감, 구동력 그런 능력에서 10점 만점을 제가 이 제품에 줬고요. 유니코 프리모 같은 경우가 8점인가 9점이에요. 그리고 유니코 누호보가 9점인가 그래요. 전체적인 소리의 에너지감이라든지 구동력 그리고 소리의 풀 밸런스 전대역을 에너지감 있게 다루는 능력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 제품보다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TR로만 만들어진 앰프가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여운이라든지 깊이감에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항상 100% TR 앰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얘는 진공관을 사용하면서 트랜스 용량 자체도 동급의 다른 앰프보다도 그 어떤 앰프보다도 더 고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를 만드는 제작자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TR로만 만들었을 때는 에너지감이 부족하고 소리의 깊이감이 부족하다. TR 앰프에서 부족한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결이 손쉽게 가능하다. 해서 우리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을 계속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아무리 비지단 가격대에서 힘이 좋다라는 TR 앰프를 사용을 하더라도 서로의 약간 뻣뻣하고 에너지감이 좀 부족하고 소리의 여운, 깊이감, 잔향 이런 것들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앰프를 사용하면 그런 느낌이 너무 풍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와줍니다. 이 앰프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설문조사를 한 자료도 있어요. 때마다 이 앰프를 사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포칼 소프라2 같은 경우 구동이 굉장히 어려운 스피커예요. 공식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스피커 가격이 5배가 넘어요. 얘보다. 근데 얘를 매칭해가지고 틀었을 때 저희 활동하시는 오디오 평론가 분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법 꽤 잘 어울린다. 포칼 소프라2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상세를 시켜주면서도 포칼스럽지 않은 우아하면서도 격조있는 음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세요. 그 정도로 이 가격대의 앰프로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구동력이나 소리의 안정감, 소리의 밸런스, 질감의 표현력 그런 느낌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실상 다른 한 20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대에서 판매되는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깊이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빈센트 SV237MK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넓은 공간에서 구동하기 힘든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가격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 나와주는 앰프예요. 그윽하면서도 그루브감이 있으면서도 블루지하면서도 아주 중저음까지 푸근하게 재생하고 깊이 있게 재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고음이 답답하냐? 별로 답답하지도 않아요. 모든 대역을 풍부하게 재생을 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특히 그런 표현력을 하면서도 적정한 이렇게 소리의 윤곽이 이렇게 잡히는 듯한 느낌 묵지감, 감미로움, 볼륨감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온기를 동반한 두께감, 밀도 이런 느낌을 누어보보다도 좀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좀 더 개방적이면서도 좀 힘있게 에너제틱하게 나오는 느낌도 좀 더 나아요. 유니코 누어보가 좀 영롱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좀 감미로운 촉감 그런 느낌은 얘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빈센트 오디오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 시장 내에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만족도가 좋고요. 전 연령대에 그리고 어떤 스피커와의 매칭에서도 만족도가 좋고요. 일반적으로 좀 가벼운 앰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선생님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이 빈센트 SV237MK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저보다 훨씬 더 저희 삼촌벌이나 아버지벌 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스피커나 BBC 모니터 스타일의 스피커나 아니면은 뭐 금속 트위터가 들어가는 스피커가 됐던지 다 매칭이 좋아요. 다 매칭이 좋고 앰프가 그렇게 고가의 앰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피커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던 간에 이제 소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을 시켜주면서도 굉장히 넓은 폭의 음을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소리의 날림을 잡아주고요. 소리의 거친 느낌, 얇은 느낌을 잘 제어를 해주고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 특유의 그런 중역대에 풍부한 표현력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 음악 듣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리고 음악을 뭐 BGM류가 됐던지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감상하기에 아주 믿음직한 구석이 있는 그런 앰프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국산 브랜드에서도 제작사에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작사에서 직판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을 유통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제품이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유양 투입도 훌륭하고 기본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실질적으로 음질도 뛰어나고요. 음질의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설계를 했어요. 게다가 단순 앰프가 아니라 DH도 내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다른 제작사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한 근래 한 10년 사이에 이 정도 되는 제품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영상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소개 및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이러한 설명이 경험에 의한 쌓인 경험에 의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에 오시면 그동안의 청음회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와 비교 청음 그리고 각종 리뷰 사용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관련 오디오 카페 같은 때도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들의 소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